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지난달 여성 유튜버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승무원 룩북 항공사 유니폼 플러스 악박 스타킹 코디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소곡차림의 유튜버가 두 벌의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을 입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이 영상은 성상품화 논란으로 몸매를 맞았습니다. 해당 항공사는 이 유튜버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법무원인 숭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이 영상을 두고 누리꾼들은 유튜버 A씨가 특정 직업군을 성상품화했다는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죠. 승무원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지적이 있고요. 또 A씨가 준비한 유니폼이 대한항공 유니폼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서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A씨의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유튜버 영상은 항공사에 대한 명예훼손이 해당될까요? 해당 유튜버가 특정 기업의 유니폼을 입고 성적 느낌을 부각시킨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 영상으로 대한항공의 명예훼손이 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대한항공보다는 항공사에 근무하는 분들, 항공사 승무원들의 명예훼손에 이 부분이 더 적합해 보이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항공사 직원들이 직접 명예훼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성립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아마 단체로 소송을 한다면 충분히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손해배상도 가능할 것 같고요. 물론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본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이런 영상을 제기함으로써 본인들이 이런 의상을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성적인 느낌이 연상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사회적 가치나 명예가 충분히 침해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구체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어쨌든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향후에 이런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영상의 게재 금지나 가처분 신청하는 것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끔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이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그다음에 형사사건을 진행을 하면서 유죄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100% 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설령 패소하더라도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필요하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경고의 의미로써 다시는 그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 시도할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공익소송을 하는 경우에 그럴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익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소송을 함으로써 변호사 비용이나 인지대 같은 것을 부담할 때 사회적 가치가 있다면 이런 비용에 대해서 부담하지 않더라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인지를 붙이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법이 좀 특별히 제정돼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법적인 뭔가 소송이나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런 행동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강하게 법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죠. 특히 또 미성년자 보호 조치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좀 있습니다. 제가 조금 흥분했나요? 네. 우리 스스로 각자가 주의해야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불어볼게요. 오늘은 하나은행 100년 리빙 트러스트 센터 배정식 센터장이랑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정식입니다. 부모님들을 보면 딸들이 더 많이 챙겨서 딸이 있는 부모님은 보기 많고 요즘 그런 것 같습니다. 얘기 많이 합니다. 센터를 방문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가요? 네. 그렇죠. 친정일로 오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사실은 요즘에는 시댁 친정 구분하지 않고 오시는 분들 그런 느끼지 못할 정도로 상담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대개는 남편분하고 같이 와서 친정 어머님 부모님들 고령 노후 자산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또 가족들 중에 꼭 좀 챙겨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에 대한 고민도 같이 상담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준비된 또 사연 만나보고요. 우리 센터장님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도 늘 친정일을 도맡아야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여동생도 제 손길이 늘 필요해서죠. 연루하신 부모님은 몸이 많이 아프시고 여동생은 장애를 갖고 있어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친정일로 아침 저녁으로 뛰어다녀도 제게 시간은 늘 부족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몇 달 전 아버지가 오랜 병안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남은 가족의 마음을 추스르고 상속 문제를 정리하는 것도 제 몫이었죠. 그런데 제가 상속 신고를 하는데 장애를 가진 여동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동생에게 들어가는 생활비를 저와 남동생이 부담을 하는데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법정 상속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동생은 상속을 제외하고 싶은데 의사능력이 없다 보니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상속받은 건물은 현재 재개발 예정지라 공실상태입니다. 동생이 가진 지분을 제가 현금을 주고 인수하고 그 돈으로 동생 생활비로 충당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부모님과 여동생을 위해서 그동안 많이 헌신을 해오셨네요. 앞으로도 또 현실적으로 여동생을 위해서 쓸모있게 하고 싶으신 모양이에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세대사님. 저도 많은 분들을 뵙지만 살해자 같은 분들 사실 뵙기가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모님 일도 아니고 더군다나 여동생 장애인 여동생을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있으니까 우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례자분 같은 경우 보면 장애인 여동생을 위해서는 실물재산보다는 금전이 더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활비 충당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아버님 계셨을 때 했으면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았고요. 결국에 지분으로 상속받은 장애인 동생의 상속목수를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의사능력이 없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후견인 지정을 통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을 같이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년 후견인 제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후견인을 선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견인이 선임이 되면 재산 처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아무래도 후견인이 이렇게 임의로 재산을 판단하는 처분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서. 그런데 이제 다만 장애인 동생이 생활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재산이 이 실물 재산 말고는 없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을 매각해서 생활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법원에서 이걸 허가를 안 해주면 어떠나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매각된 자금은 신탁을 통해서 관리 방법을 별도로 좀 정하겠다. 그래서 신탁에서 후견인이 별도로 임의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피후견인을 위해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 사람만을 위해서 쓰겠다. 그런 안전장치를 제한한다면 법원에서도 결국 자산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센터님 말씀은 법원에 이제 처분의 허가를 구할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허가를 한다면 법원도 걱정을 할 텐데 그렇죠. 이렇게 이제 신탁을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한다면 자산관리가 투명하게 유지될 테니까 법원도 뭐 걱정 없이 허가를 할 거다. 그렇습니다. 맨날 관련해서 그런 말씀이군요. 그러면 이제 신탁을 할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떤 내용으로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흔히들 법원에 그냥 허가 신청하면 법원에서 그냥 신탁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미 이제 신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계약서가 후견 신청을 할 때 법원에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후견 신청을 할 때 동시에 부동산 처분 문제 그다음에 이제 매각된 자금에 대해서도 신탁 관리를 하겠다라고 함께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신탁할 금융회사하고도 사전에 좀 협의를 해서요. 어떤 조건으로 관리를 할 건지 이런 계약서를 미리 이제 좀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서를 같이 동시에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네. 후견 따로 부동산 처분 따로 신탁재산 따로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이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겠죠. 네. 이제 절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신청을 안내를 좀 해 주시겠어요? 네. 네. 저희도 초기에는 이런 절차를 잘 몰라가지고 중복적으로 좀 진행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법원에 허가 신청을 할 때 미리 사전에 피후견인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또 병원비 또 주거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라는 내용을 다 정해가지고 허가 신청을 같이 법원에 진행을 하면 그 내용대로 처분 명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법원의 후견 신청과 동시에 이러한 내용으로 관리를 하겠다 신탁에 관한 신청서를 동시에 같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시간 절차를 줄인다 이런 말씀이군요. 사실은 이제 요새 가정법원의 성년 후견 신청인이 굉장히 사건 수가 많아서 길이 좀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동시에 다 신청서를 미리 넣어버리면 절차가 좀 더 간단해진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후견 신청을 할 때 후견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언니를 법정 후견인으로 신청을 하면 언니가 후견인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이제 이게 이제 후견인과 재산관리인의 이해상충의 문제도 좀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족들 간에 서로 후견하겠다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재산관리의 분쟁 때문에 그러는데요. 사례자분의 경우를 보니까 결국 남동생하고 의료비를 이렇게 부담할 정도라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다툼의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충분히 지금까지의 가족관계 그다음에 장애인 동생을 돌봤던 정황들 이런 것들을 두루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마 신탁을 통해서 자금관리가 투명하게 되는 것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후견인 선임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네. 남동생하고 논의를 해서 둘 중에 한 명으로 하거나 아니면 또 공동으로 하게 되거나 이렇게 해서 논의를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정이 돼 아마 법원에서도 큰 이의가 없으면 그렇게 지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여간 이와 관련해서 장애가 있는 동생을 위해서 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를 좀 해 주셨네요. 오늘 하나은행 백렬 리빙트러스 센터 배정식 센터장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초니의 Don't Stop Believing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 양소영 변호사